반갑습니다. 열풍키 맘만들입니다. 자 오늘 우리 고객님 이렇게 굉장한 간곱슬이에요. 간곱슬이신데 일단 모발 진단을 위해서 아쿠아프루틴 A로 샴푸하듯이 샴푸를 하시는 거예요. 샴푸를 해서 식품 방치하세요. 그러고 나서 깨끗이 헹구고 나오시면 이렇게 곱슬이 어떻게 돼 있어요? 조금만 가까이 오시겠어요? 굉장한 곱슬이에요. 자 이 앞쪽에서 한번 보여주실까요? 네 이런 굉장한 곱슬이 심하시죠? 이 앞쪽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이렇게 돌아가서 쭉 돌아가서 그쵸? 네 굉장한 곱슬입니다. 자 오늘 함께 저희 피카랑 해서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. 자 아쿠아프루틴 A로 샴푸를 방치하고 나와서 보시면 이렇게 강한 곱슬이 보이실 거예요. 자 이렇게 보시고 또 나머지가 한 57cm 정도가 강한 곱슬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기존에 우리가 매직을 했던 부분이에요. 그래서 손상이 있고 매직을 했던 부분에는 제가 C3에다 아쿠아프루틴 A 세 펌프를 넣었어요. 넣어서 믹스를 하고요. 또 새로 나와 올라온 이 강 곱슬 있죠? 이 버진 부분에는 C1에다가 아쿠아프루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제가 또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경계선이 있는데 사지 말고 어떻게요? 쭉 펼쳐주시는 거예요.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 열 처리 10분 할 거예요. 네 열 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.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. 열 처리 10분 했습니다. 자 퀄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자 잘 나왔죠? 그래도 1.5배 이상씩 늘어지고 있습니다. 자 지금부터 피카에 미친 연화로 해서 제가 또 강곱슬 매직을 한번 해볼게요. 자 한번 볼까요? 자 앞전에 도포했던 한원제를 이렇게 걷어내 주세요. 자 이렇게 걷어내 주시고요.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C1을 전체적으로 도포하겠습니다. 이렇게 도포하신 다음에 자 한번 볼게요. 자 이렇게 도포하시고 보시면 이 부분이 분명히 손상이 돼서 얘가 늘어져야 되거든요. 근데 어때요? 단단합니다. 네 그리고 또 어때요? 반짝반짝반짝 윤기가 나고 있어요. 자 이렇게 해서 또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어 프레스 잡 들어가겠습니다.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.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. 자 보시면 점점점점 화면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.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어 크리닉 들어가겠습니다. 네 자 보여주시겠어요? 1차적으로는 네 폴리를 분사합니다. 지금부터 우리 리피어 크리닉 하는 거예요. 네 폴리를 가볍게 분사하시고 빗질을 이렇게 곱게 해주세요. 자 그 다음에 2번 들어가겠습니다. 네 2번 휠을 도포할게요. 자 어디부터요? 손상이 많이 심한 부분부터 저희가 이렇게 도포합니다. 네 하고 나머지 골고루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빗질 한번 해볼게요. 네 이렇게 자 어때요? 반짝반짝반짝하죠? 와우 반짝반짝합니다. 자 보이시나요? 네 자 이 상태에서 또 3번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. 3번 마스크입니다. 마스크도 똑같이 네 두폼부 정도만 하신 다음에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를 해주세요. 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? 또 빗질을 곱게 해줍니다. 저희는 빗질 많이 해요. 네 빗질 빗질을 많이 해줘서 못수질을 따라서 단백질이 쭉 쭉 쭉 쭉 한 것까지 쭉 들어가지도록 빗질을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. 점점점점 문기나는 게 보이시나요? 반짝반짝반짝반짝하죠? 네 자 그 다음에 저희 오일 도포하겠습니다. 네 오일입니다. 오일은요. 이렇게 흔들어주세요. 저희 거는 이렇게 흔들어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네 똑같아요. 또 모발이 손상되어 있는 부분부터 도포합니다. 네 자 이렇게 도포하시고 나서요. 10분 방치한 후에 가볍게 헹구고 나와서 저희들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. 네 트리플 연화하고요. 또 리페어 크린 하울에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크린까지 하고 나왔습니다. 지금부터는 프레스 작업만 하면 되는데 보시면 굉장히 강한 곱슬이 다 펴져 있어요.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음 트리플 연화까지 하고 나왔는데도 또 또 곱슬거리면 어떻게 해요? 다시 한번 연화를 보셔야 돼요. 이게 매직의 팁이에요. 자 한번 또 피카에 미친 연화라고 그러죠? 우리 연화가 잘 됐는지 한번 물고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자 어때요? 잘 쓰죠? 이러면 연화가 된 거예요. 자 수분 조절하고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. 수분 조절하고요. 자 수분 조절하고요. 제가 하는데 저는 일단 한번 이렇게 잡고 네 수벌로 합니다. 이렇게 쭉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되겠어요. 이 상태에서 이 버진이면서 굉장히 약성인 곱슬에는 제가 지금 180도로 하고 있어요. 자 윤기가 쫙 올라오는 게 보이시나요? 자 보시면 어때요? 윤기가 쫙 올라오죠?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시수계를 나갈 건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? 조금 저온으로 해주시면 좋겠죠?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요. 거의 다 다 한 것 같아요. 해서 중화하고 또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와서 어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다 했어요. 자 우리가 하고 나왔을 때 보이시나요? 강곱슬이었는데 다 펴졌어요. 깔끔하게 자 또 예쁘게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굉장히 건강해지고요. 네 다시 한번 완전 건조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 자 거의 다 건조했습니다. 자 한번 또 볼게요. 또 완전 건조했거든요. 네 강곱슬이 강곱슬이 아니라 땅곱슬이 펴졌어요. 그래서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